여러분 안녕하세요. 윤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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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본 지방사약입니다. 지방사약이라는 것 자체가 뜻이 지방을 죽이는, 태우는 이런 뜻의 이름인데요. 이름부터 되게 무시무시하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리뷰를 하려고 일주일 정도를 구경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 이건 찐 내부 계산이고요. 인증하려고 이것도 안 버렸습니다. 이렇게 보이시나요? 32만 7천 5백원인데 원래 제가 3개월치를 끊어서 36만원인데 제가 재진 이벤트로 인해서 할인을 받아서 32만 5천원에 이거를 했습니다. 짜란! 택배가 오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살이 빠졌습니다. 전체적인 몸무게랑 BMI 지수가 감소를 했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지방이잖아요. 지방이 과연 얼마나 빠졌을지가 제일 중요한데 지방, 체지방은 1% 올랐어요. 그래서 조금 당황스럽긴 한데 인바디 결과는 이렇게 주의고요. 이거는 자연과 한의원이라는 곳에서만 받을 수 있는 다이어트 약이고요. 다이어트는 교조제가 아니고 다이어트 약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담을 해보시고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딱 주문을 하냐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것도 나와 있어요. 식이요법을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종이를 주시고요. 이렇게 약이 이런 식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한 달치를 받아서 되게 많아 보이는 건데요. 이렇게 자연과 한의원에서 받은 건데 이거 두 개가 식욕을 조절하는 거고 얘가 얘는 둘 중에 하나가 독소랑 지방 억제하는 게 한 포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루에 세 번을 먹는 건데 저는 사실 세 번을 먹기에는 제가 하루에 두 끼만 먹기도 하고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하루에 두 포만 먹었거든요. 그리고 식사 전에 섭취를 해주시면 됩니다.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정말 효과가 확실해요. 이거는 다이어트 보조제가 아니라 다이어트 약이기 때문에 확실히 식욕도 억제가 되고 제가 사실 붓기가 되게 심하거든요. 부종이나 이런 게 되게 심한데 먹어보면 느껴져요. 부종이 감소하고 제 자신 몸은 자기가 제일 잘 알잖아요. 확실히 식욕이 억제가 되면서 좀 평소보다 덜 먹기도 하고 좀 그렇다 보니까 살도 확실히 빠지고 그리고 부종이나 붓기 이런 거 감소할 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선은 이렇게 일주일만 먹어봤는데 앞으로 좀 더 먹어보고 한 번 더 먹어보고 후에 다시 한 번 리뷰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그때는 더 식단도 더 열심히 하고 더 빡세게 해서 한 번 제가 얼마나 빠지는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